원정 도박으로 WBC 대표팀 합류가 유보된 오승환 투수가 몸을 만들며 기다리겠다는 말로 출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미국 플로리라도 출국한 오승환은 야구 대표팀과 KBO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언제든 불러주면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 세인트 루이스의 한 지역 언론은 세인트 루이스 구단이 오승환의 WBC 출전을 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.